사라야 네? 누구세요? 여긴 어디에요? 여긴 천국이야 천국이요? 천국이야 제가 왜? 저 혹시 죽은건가요? 아니 천국 1일 체험권 1일 체험권? 응 저 1일 체험권 신청한 적 없는데 자 이제 학교에 가렴 학교에요? 천국에서도 학교를 가네요 가면 수업은 없고 급식만 먹어 아 수업 있다 음악이랑 체육 놀이 수업 우와 정말요? 완전 최고다 좋지요 지금 가면 급식 바로 먹을 수 있을거야 잘 다녀오렴 아 네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급식이라? 천국 급식은 뭐가 나올까? 여기가 급식실인가? 우와 우와 맛있겠다 우와 정말 천국 급식 클라스 최고다 뭐부터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 우와 까르보나라랑 피자 일바닥 소세지 내가 제일 좋아하는 피자랑 까르보나라의 조합이라니 우와 진짜 최고다 꿀조합 먼저 이 콜라를 넣어주세요 그런데 이 콜라를 넣어주세요 헤헤헤 아 먹어야 돼 컬 오 라임 향 ли 헤헤헤 우와 맛있다 라임향이 더 맞는다 하고 라임향이 더 맛있겠다 먼저 피자를 먹어보겠습니다 피자 테이블 그리고 마다 피자 음 맛있다 이 피자를 Do you wanna be? 晚 맛있다 까르보나라 있죠? 까르보나라를 위에 올린 다음에 그냥 같이 먹는 거예요 엄청 맛있어요 까르보나라를 이렇게 한 다음에 피자랑 같이 먹는 것도 좋지만 일단 먼저 다음 피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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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피바자 소시지는 무엇보다 먹는 재미가 있어서 일단 케찹을 여기다가 좀 찍고 그 다음에 마스타드를 올려주고 오케이 맛있겠다 오 우와 엄청 커 이제 케찹을 찍어서 먹어보겠습니다 케찹 찍어서 음 음 음 왜 케찹을 먹는지 알겠다 이 안에 육즙 엄청 많이 담고 있어요 이제는 머스타드 으 으 으 으 으 으 장통어머니 카음 맛있네요 아씨 여기가 어디야 진짜 어두워서 몇 번 넘어졌네 멈춰 뭐야 학폭 예방이야 뭐야 너 지금 당장 학교 가서 수업 들어야 돼 아 진짜 저 어이없는 거 아시죠 여기가 어딘데요 잭은 누구세요 버릇 없긴 난 이 지옥을 지키는 악마다 악마? 저도 한 악마인데 얼마나 나쁘게 사셨나 니가 그러니까 여기에 온 거지 여기가 지옥이기라도 한 거예요? 그래 여긴 지옥 1일 체험권에 당첨됐지 참 1일 체험권 당첨 저 신청한 적 없는데요 신청 여부는 상관없지 너 같은 악마들은 다 한 번씩 여기 와야 돼 그래야 나신 나쁜 짓 못하지 웃기고 있네 나 그런 거 신청한 적 없으니까 빨리 집으로 보내야죠 신고하기 전에 넌 지옥 급식 맛을 보고 가야 돼 급식의 맛? 맛 좀 봐라 아 여기가 급식실인가? 아 추워 뭐야 이게 급식이라고? 아 이 지렁이는 뭐야 뭐라고요? 젤리라고요? 아우 특이하네 누가 지옥 급식 아니랄까봐 아 진짜 심각하다 이런 지렁이 모양 젤리가 있어? 야 누가 지렁이면 무서워할 줄 알고 까짓 거 지렁이도 섭렵하는 거지 한 번 먹어볼게요 맛 되게 없어 보이네 아 진짜 이 흙 같은 건 뭐야 오래 오네 근데 기분 나빠 아우 이거 먹을 수나 있는 거야? 생쌀인데? 어메콘 하다 하다 생쌀을 주는구만 아니 익히지도 않은 생쌀을 먹으란 말이야? 하 참 여유가 없네 아이씨 왜 이렇게 너무 고프 난리야 그래 옛날에는 생쌀도 씹어 먹었대한대 먹어보지마 그래 맛있다 이제 디저트를 먹어볼까? 우와 우와 막상 예쁘다 보라색 맛있을 것 같아 제가 한 번 먹어보겠습니다 블루베리 맛 달콤해 딸기 맛일까? 안에 부드러운 크림은 정말 맛있다 겉바속촉 달콤해 나 이 아이스크림 먹어보고 싶었는데 노란 수박밥 어떤 맛일까? 되게 빨간색 것보다 더 맛있을 것 같아 약간 상큼한 맛 먹어보겠습니다 신기하다 그 빨간색이랑 좀 맛은 비슷하긴 해요 근데 초록색 맛 초록색 맛은 샤베트 맛이나고 이건 좀 더 달콤한 맛 우와 천국 급식 맛있었다 아 아 아 입만 빠지잖아 하 진짜 내 소중한 이빨 이건 식빵이네 비키야 아 이거 말해도 될까 모르겠는데 뭔데 말해봐 아 말해도 되나 아 뭔데 이미 말을 버렸으면 말을 해야지 사람 궁금하게 사실 나 천국 갔다왔다 진짜 너도? 너도 라니? 나도 갔다와서 거기서 급식 먹었어 오 진짜? 천국 1일 체험권? 어 천국 1 체험권 넌 무슨 급식 나왔어? 나는 장난 아니야 뿌링클 급식 너는 뿌링클이었어? 넌 뭐 나오냐? 난 피자랑 까르보나라 파스타랑 마카롱 우와 마카롱? 내가 마카롱 나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나한테 마카롱이 나왔나보다 오키님들 오키님들도 천국 1일 체험권 받아서 급식 먹고 싶지 않나요? 먹고 싶은 분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둘 다 재밌는 경험했으니까 대성공하자 좋아! 천국 급식 먹기! 고통! 천일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숨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저귀는 새처럼 산 내일 바라봐 산 내일 바라봐